네 안녕하세요. 목고사의 햇살 쇼 호스트 써니 황윤선입니다. 써니와 함께하며 쇼핑은 언제나? 맑음! 맑음! 오늘 지난주 오리 전문가에 이어서 또 고구마 전문가 근데 그냥 고구마 아니고 자색 고구마 전문가이신 정주환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환씨 오리 전문가라면서요? 오리는 이제 육식 쪽으로 전문가고요. 이제 고구마는 또 제가 간식이나 식사 대용 쪽으로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문우연맘님, 밥소미맘님, 최준영맘님 그리고 손님일 이혜빈육세님 쭉쭉쭉쭉 입장해주시고 계시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밖에 비가 오나요? 고객님? 밖에 지금 비 오고 있나요? 소리를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되게 안녕하세요. 최준영맘님.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게 인사해주신다. 아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래요. 최준영맘님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네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주환씨도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흐흐 하고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GMR12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광고 없이 시작을 바로 들어왔어요. 상품을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준영맘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환씨 우리도 뭐 하나 만들까요? 무궁화에게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거요? 무궁화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거? 뭘로 할까요? 그거는 천천히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GMR12세님이 써니씨, 주환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MR님이 저 오타를 가끔 내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아 웃기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영이 나오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님도 들어왔고 임찬욱팔세님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바로 한입 자색 찐 고구마예요. 이름이 너무 길어. 일단 너무 긴데 중요한 건 찐 고구마라는 거고 근데 얘가 한입 사이즈. 딱 한입 사이즈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고구마 아니고 자색 고구마입니다. 그렇죠. 고구마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도 아니고 이 퍼플 색깔, 보라 색깔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런 자색 고구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진짜 컬러푸드가 인기잖아요. 특히 이 보라색 칼라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부터 해가지고 안토시아님 풍부하다고 너무 유명한 그런 보라색 칼라인데 오늘은 한입에 그 영양 만점의 찐 고구마를 한입에 드실 수 있는 한입 자색 찐 고구마입니다. 윤선 씨가 왜 이렇게 한입 한입 하냐고 하냐면 저희가 이 사이즈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한입이에요. 클로즈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감독님 이거 보이세요 고객님? 어디로 잡혀드려야지 잘 보이시려나 정말 한입 크기예요. 딱 엄지손가락 그렇죠.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 엄지손가락 크기 한입 이 정도면 진짜 어른들은 쏙 들어가고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사이즈 정말 한입 사이즈의 자색 고구마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이거 사이즈 진짜 어떻게 알려드려야 했나 했는데 여기 봉지 보면요. 그림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 상품들이 이 그림과는 다른 게 들어있죠? 그렇죠. 실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죠. 커서 줄이든 작아서 늘리든 그렇죠. 요즘 뭐 과자 같은 걸 사도 뭐 질소를 산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고 동네 햄버거 집에 가더라도 그 방송되고 있는 그 햄버거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사 먹은 거는 그 작은데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짜자잔 짜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기에 딱 들어가요. 마치 이 포장에 있던 한입 자색 고구마가 쏙! 하고 튀어나온 듯이 딱 이 사이즈대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떤 분이든 그냥 한입으로 쉽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방금 포장지에서 뛰어나온 듯한 색깔과 그런 모습과 모양과 그리고 크기까지 그렇죠. 먹는 줄 알았죠. 깜짝 놀랐네요. 혼자 드시는 줄 알고 오늘 구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구성 낮게 구매 가능하세요. 진짜 좋아요. 저는 가끔씩 하나만 사서 좀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뭉텅이로 뭉쳐져 있어서 고민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낮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얼마죠 조연씨? 한봉에 1,700원 1,700원 인터넷, SNS, 소셜 최저가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최저가가 거의 1,800원대로 나와있어요. 저희가 최저가가 아니면 최저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이 한봉에 1,700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배송료 없이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한봉에 1,700원을 가져가고 싶어요.